그렇게 진리를 찾아 마음의 참된 평화를 찾아 끊임없이 돌아다니던 움직임을 그저 멈춤으로 돌아보니 그렇게 매순간 있는 그대로 나로 돌아오니 놀랍게도 나는 이전과 다름없는 나인데 내 안에는 강같은 평화와 사랑이 자유과 지혜가 가득히 흐르고 있었다 고잘 끝없고 볼품없는 한방울 파도에 불과하던 내가 그대로 무한히 깊고 넓은 바다였고 잠시 있다가 헛스러져버리는 이슬가도 같은 존재인 내가 그대로 우주 역동적인 질서와 조화 그 자체였으며 모든 것과 분리되어 이 세상에 홀로 있는 것 같지만 느껴지던 내가 불리한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전체요 하나였다 아 이 얼마나 놀라운 비약인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고 구하던 움직임을 그쳐 지금으로 돌아오니 나 하나조차 감당할 길이 없어 언제나 힘들어하던 내가 다른 이의 마음속 고통과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함께 치우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사람이 되었고 늘 혼자임을 한없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여기던 내가 어느새 많은 사람을 편안히 만나며 그들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발견하게 해주는 쓰임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우 아무리 아무리 많은